지민이 생일이야? 지민이 아버지는 꽃을 보내셨어요. 꽃을 보내셨어. 꽃을 보내셨어. 간다. 꽃 같은 지민이에게. 간다.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진이 형입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석진이 형이 준다. 석진이 형이 준다. 한 번 안아줘라. 지민아 이거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. 아버지가 꽃다발을 보내셨어요. 봐봐 이거 봐봐. 아들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. 야 난 진짜 이거 받으면 울 것 같아 진짜로. 야 우리 앞 축하한다. 야 지민아 빨리 먹으러. 지민아 빨리 먹으러. 지민아. 지민아. 사랑하셨습니다. 정말 생일 축하한다. 형이 생일 선물 미리 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. 아무튼 생일 축하한다. 사랑한다. 좋아요 좋아요. 나 야 배추 내 집 프로콜리 있는 거야. 아이고 야 사람들이 못 들을 척 했으면 그냥 넘겨줘. 계속 가고 있어 아까부터 프로콜리 같다고 이거를. 던진 거 같지. 던진 거 같지. 던진 거 같거든 왜? 그래서 이제 생일입니다. 아 이런 상황에서. 제 작년 피 땅인 걸 땐 생일이었는데. 아 그러네. 형이 화이팅 하고 싶은데 참고 있었어. 벌써 1년 됐어요.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끝내는 거였어요. 이거 때문에 났어요? 그렇지. 그렇게 안 좋냐. 한 게 바로 핀픽쳐. 아직 생일은 안 되지만 지금 몇 시간 후면 생일이지. 아 지금 생일이 되거든요. 저를 위해서 일하고 재료를 해준 매니저 형과 스태프분들과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아버지한테 편지 한 번만. 아버지. 아 아버지. 아 아버지. 어 진짜? 뭘 진짜야. 진짜. 진짜. 야 나도 봤어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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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항상 이렇게. 진짜? 아니야. 진짜. 빨리. 되게 깜짝 선물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아버지. 오케이.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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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.